저의 책을 보시고 우리 다같이 다같이 하시는 겁니다. 공공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 재난과 민족적인 제안을 막아주소서 지키자 한국당 독도 한국당 테마도 다시 찾자 한국당 독도 열방에 선포하라 방고하라 일을 세워라 종교적 대개 하나님을 배격한 WCC 기독교, 불교, 유교, 전지교, 이단, 대승진리, 전지교, 섬료, 호란비교, 무석형교, 민간, 물질병에 부삼아 회계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대개, 국가 위정자들의 국만 풍년, 고장, 강리, 당량, 만용을 무려 권력 남은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나라를 혼란케 한 죄악들을 의정자들과 백만 공직자들을 회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기법사방행정부 국무국회 결단을 분명시키고 회계하게 하여 쓰소서 경제적 대개, 부정자들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 부인부 비행인 악의 온 삶으로 젊은이들에게 미래지향적 삶의 꿈을 잃게 하는 정책을 회계하고 다른 정책을 회계하소서 군사적 대개, 신라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시오 세계 강래국을 이길 수 있는 지력, 체력, 지혜를 주어서서 일부 지도자들의 무려함과 인인을 회계케 하옵소서 교육적 대개, 도덕과 인격 수향을 배제하고 다른 국가관, 다른 역사, 다른 민족적 수익을 따라 사랑을 가르치지 못해 국가적 인형을 실체시킨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회적 회계, 악성 로머를 벗들여 백성들을 혼란케 한 죄악들을 회계하게 하옵소서 언론적 회계, 신문, 방송, 유튜브, 문자, 국민의 눈, 귀, 입, 삶을 속이는 거짓 언론 찾아가는 자들을 소멸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농어촌 회계,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동식물의 재배 및 양육을 백성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죄악들을 회계하게 하옵소서 한국당 독도를 자탈하려는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영국의 수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일본의 거짓 강의 백성, 거짓 독도 나를 수멸시키소서 주여 오일시 독도의 영원을 군과 민이 연합 후원하여 빠르게 제작되어 세계 75억의 백성들 독도가 한국당인 것을 청명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한의 핵폭단, 핵개발, 남한 침대, 핵전쟁으로 세계를 구역하는 행위를 섭렬시키시고 모든 것이 부산국의 수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가 내란을 통화하는 행위를 하나 주자 모두 회계하고 대한민국의 애국수를 향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소서 복음으로 남북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되어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소서 2019년의 모든 행사를 성령님이 인도 진두 지휘하여 주시기를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